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뉴욕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7월 1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1부는 유튜브 채널 아이뉴웃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2부는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있는 링크나 위트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